자, 일단 우리 박정희 대표께서 전에 좀 주목하셨던 종목 중에 한 종목 선정하셔서 AS부터 해주시죠. 네, 오늘도 LG 디스플레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난 8월 23일 날 저점을 찍고 또 이번에도 9월 10일 날 다시 한번 저점을 찍으면서 일정 부분 쌍바닥의 기조를 만들면서 기술적 반등력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도 추정으로 외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력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메이저 수급이 강력하게 유입이 되게 된다면 올 하반기 정도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3분기, 4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발표될 전망이고 또 OLED 투자가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집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외형적 성장까지도 일정 부분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지금 당장은 주가가 좀 부진하지만 보유하신 분들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장 간판주 이니텍 보셨는데 오늘장에서 11% 넘게 지금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거든요. 시적과 공략해도 괜찮은 종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니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6월 정도에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기대감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한 9천 원 정도까지 상승력이 나왔다가 다시금 또 조정력을 받았는데 최근에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공배달 육성정책 관련주를 엮이면서 시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9.84% 증가가 됐고요. 단기 순이익도 28.97%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기술적으로 지난 9월 10날 대량 거래를 동반한 양봉 흐름 이후 또 거래량이 축소 후 오늘 다시 또 대량 거래를 동반한 양봉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종가 배팅을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8,9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7,46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그 가격 라인까지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분할 매수 관점도 가능하다고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일 대표가 또 주목하시는 종목 중에 AS를 들어봐야 되는데 TJ미디어 좀 정리 좀 해주시죠. TJ미디어는 잘 아시겠지만 노래방 관련 주죠. 이게 2세 경영으로 체제로 금년 3월에 넘어갔다는 것. 그리고 가양동에 있는 본사의 건물이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슈를 말씀드렸고요. 주가가 추천주 이후에 급등을 했다가 잘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 횡보 구간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가격은 한 7,300원 정도 가격은 보고 있기 때문에 횡보하는 구간에 조금 마이너스 구간대에 잘 매수해서 공략하신다면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내 일장 간판주는 TYM을 보고 계시네요. 조금 TYM이라고 그러면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동양물산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농기계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전 세계가, 전 국이 전 세계가 작년 코로나 이후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어서 실질적으로 원자재 사이클뿐만이 아니고 약간의 인플레이션도 기대되는데 인플레이션 기대감을 없지 않아 있으면서 전 세계가, 특히 선진국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 농업 부문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농업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물가가 올라가면 생산물이나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YM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EPS를 보니까 한 29원밖에 안 됐는데 올해 6월까지 EPS를 보니까 거의 한 260원, 작년 대비 한 10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ROE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98%인데 올해 6월까지 벌써 24.9%로 24.9%라는 얘기는 1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2490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인데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주가가 지난 8월 10일 날 고점을 찍고 급등한 이후에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매수 가격을 한 2,300원 정도 아래로 보시고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고점이었던 지난 8월 10일 2,8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향, 업사이클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도 괜찮기 때문에 2,800원 도달하시면 절반 정도 축소하시고 중장기 괜찮고요. 손절 나이는 2,1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동양물산이 지금 농기계 사업 쪽이 북미 시장에 많이 진출돼 있나요? 그렇죠. 북미 시장에 많이 진출돼 있고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지금 많이 진출돼 있고요. 뿐만 아니고 PM이라고 하죠. 필립모리스의 필터 만드는 회사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농기계 시장뿐만이 아니고 필터 담배까지 하고 있는데 매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내용, 관점을 좀 잘 헤아려서 싼 가격에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1%에 조금 소폭의 상승폭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 그동안 워낙 행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에 잡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